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입니다. 오랜만에 비둘기 컨텐츠로 한번 돌아와봤습니다. 네 물론 앵무새도 해당이 됩니다. 앵무새를 밥 먹일 때 뭐 알고기나 펠렛, 기타, 과일 같은 거 많이 주시죠? 근데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광물사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염토라는 이름으로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사료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드는 방법까지 다! 광물사료, 그러니까 염토는 원래 비둘기를 위해서 나온 사료였는데 앵무새들한테도 의외로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좀 앵무새 위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좀 더 할 말도 있을 것 같고요. 앵무새나 열대우린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앵무새들이 한 번씩 절벽에 머물러 있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 줄줄이 떼를 지어서 그 절벽에 있는 흙을 파먹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맛도 없어 보이고 무슨 영양분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걸 왜 먹는 걸까요? 겉보기엔 별거 없는 흙덩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흙 속에는 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말고... 흙을 먹음으로써 곡식이나 과일, 씨앗 등에는 없는 칼슘과 미네랄 등을 섭취하고 그 섭취한 미네랄들이 앵무새가 섭취한 씨앗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흙 속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 등도 같이 먹게 되므로 면역력 상승이나 소화기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앵무새가 흙을 먹는 건 의외로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생에서의 앵무새는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키우는 애완용 앵무새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영양관리를 사람이 통제하기 때문에 앵무새의 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앵무새의 몫이 될 겁니다. 사육자가 직접 야생 앵무새의 원산지에 가서 흙을 퍼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며 퍼온다 할지라도 앵무새가 먹어주지 않는다면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요. 염터라고도 불리는 광물사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염터라고도 불리는 광물사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염터라고도 불리는 광물사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염터라고도 불리는 광물사료. 염터라고도 불리는 광물사료. 염터라고도 불리는 광물사료. 염터라고도 불리는 광물사료. 네, 그렇습니다.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재료냐면, 차륙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토죠, 천연점토. 점토가 왜 들어가냐면, 재료 중에 붉은 벽돌, 우리가 잘 아는 빨간 벽돌이 들어간다고 해요. 빨간 벽돌을 정말 잘게 부셔가지고 염토에 섞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벽돌을 가정에서 쉽게 잘게 부수는기가 힘들잖아요. 벽돌의 원료를 한번 찾게 되었어요. 붉은 벽돌은 보통 적토랑 점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 적토는 제가 어떻게 구하지를 못했고요. 대신에 벽돌의 주재료인 점토를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그냥 같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분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점토라고 해서 다 같은 점토가 아니에요. 도무 차량을 섞는다든가, 또는 지점토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지점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료가 종이에요. 종이 짓자를 써서 지점토거든요. 거기다가 찰기를 위해서 화학약품이나 접착제가 들어가는 게 지점토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에듀생활 되세요. 안녕!